여러분 헤어스타일에 대한 고민 많으시죠? 머리숱이 적거나 얇아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 고민을 바로 이진 헤어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이진 헤어는 대표적으로 3가지 특수 시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헤어증모술입니다 머리숱이 적어 고민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모발 한 가닥으로 매듭을 만들어 4가닥의 특수 원사를 고정하는 시술로 모발 한 가닥이 5가닥으로 늘어나 모량이 증가하여 머리숱이 풍성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시술 흔적은 거의 없고 매듭을 이용하기 때문에 두피 트러블이 없어 시술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시술 받은 후에 관리도 궁금하실 텐데요 5주에서 7주가 지나 머리카락이 자라면 고정했던 매듭이 두피에서 멀어지는데 아래로 당겨 새롭게 고정하니 시술 후 관리도 이진 헤어에서 쉽게 받으실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특수 시술은 두침머리입니다 헤어 관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진 헤어에서는 다양한 붙임머리 시술로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M자 탈모와 숱이 적은 분들을 위한 앞머리 붙임머리 헤어스타일에 포인트를 주는 붙임머리 등 자신에게 맞는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붙임머리 시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특수 시술은 가발인데요 탈모의 진행 정도, 성별, 연령, 라이프 스타일, 원하는 헤어스타일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가발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타일의 기성 가발과 맞춤 가발 제작도 가능해 시술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? 세 가지 특수 시술이 여러분의 헤어스타일을 새롭게 연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헤어에서 새로운 모습을 찾아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